반갑습니다. 오늘은 16쪽이고요. 살이 불이해서 사실과 이치가 둘이 아니다 하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은 자제하여 막힘이 없고 법의 성품에는 본래 그 어떤 번뇌도 없다. 이랬어요. 우리 마음, 본마음, 우리의 본래적인 자기, 자기의 본래 마음, 이 본마음은 자제하죠. 자유자제해요. 자제해서 어디도 권림이 없고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을 허공성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하고 법계라고도 하고 허공우주법계 전체가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물질적인 벽 이런 거는 막힘이 있잖아요. 벽을 뚫고 갈래도 못 뚫고 가잖아요. 내가 또 누군가와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또 뭔가 막히고 걸리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마음 하나만은 자제해서 막힘이 없단 말이죠. 막힘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으면 이렇게 막히면 눈이 안 보이서 막히죠. 누가 시비를 걸면 또 그 사람과 부딪히느라고 또 막히죠. 이런 일이 거리낌이 생기는데 이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서 허공과 같은 성품이라서 뭐 막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어야 막히죠. 마음이란 뭔가가 있어야 누가 그거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고 그걸 잡거나 비켜가거나 그게 나를 가로막거나 할 텐데 이 마음은 그냥 본 바탕이니까 이건 뭐 그냥 막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리고 또 법의 성품에는 본래 그 어떤 번뇌도 없다. 이 법의 성품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뭔 번뇌가 있겠어요. 이 마음에. 사람이 중생에게 이 분별심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거지 사람에게 번뇌 망상이 있는 거지 이 법에는 번뇌 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 오르기 되었든 어떤 경전이 되었든 이 마음이 뭔지를 본심이 뭔지를 본체가 뭔지를 불성이 뭔지 자성이 뭔지 이 열반 해탈이 뭔지 이 진리에 대해서 한 번 눈을 뜨고 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지 뭐 그냥 되게 그냥 너무 심심하고 너무 담담한 이야기예요. 이걸 뭐 굳이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그냥 너무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그냥 글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해설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그냥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모르면 이 마음을 모르면 이게 도대체가 뭔 얘기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교리적으로 이해한다. 난 이해를 했다. 그거는 아주 치명적으로 안 좋은 일이에요.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 안 하는 게 나아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하지 말고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모를 뿐 이렇게 가는 게 좋고 그러나 이제 확연해지면 그냥 이런 얘기는 참 굳이 뭐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지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도 굳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런 말을 뭐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너무 당연한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성품이라고도 했고 그래서 마음이라고도 했는데 이 마음 혹은 법의 성품은 우리는 나는 내가 나라고 여겼던 이 존재는 자제하지 못하잖아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돈에 걸리고 명예 걸리고 사람들 욕하면 욕먹은 거에 걸리고 우린 죽고 나면 내가 막히잖아요. 내 생명이 막히는 거잖아요. 병들어도 내 인생이 막히는 거잖아요. 생로병사에 가로막힌단 말이에요. 자유롭지 못해요. 병나면 자유롭지 못하죠. 아프면 자유롭지 못하죠. 죽음이 눈앞에 오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자제하지 못하잖아요. 자유자제하지 못하거든요. 온갖 번뇌가 우리를 얼거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성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죠. 깨닫고 나면 너무 당연하게 이 마음은 우리의 본래 마음은 너무나 자유자제하고 어디에도 막힘이 없는 거예요. 뭐 가로막을 그 무엇도 없어요. 이 법의 성품은 본래 어떤 번뇌도 없어요. 사람에게 번뇌가 있는 거지. 우리에게 번뇌 망상 생각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로막고 우리 스스로를 무승자박으로 포승줄도 없는데 분별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꽉 퍼박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꼼짝 못하게 자제하지 못하게 꽉 퍼박 해놓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저건 절대 하면 안 돼. 난 이건 할 수 있는데 저건 못하는 사람이야. 뭐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묶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그런 자기가 없습니다. 자아 정체성이 없어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라 저런 건 못해 라는 자기 생각이 있을 뿐이죠. 그 생각을 믿으면 나는 내가 믿었던 자기 이 몸뚱아리가 자기고 내 성격이 나고 내 능력이 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제한된 존재로 자기를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제하게 삶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사람들의 말에 걸리고 돈 명예걸력에 걸리고 모든 거에 가로막히고 걸려서 삶이 자제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이 번뇌 망상 때문이다. 분별 망상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법의 성품을 깨닫고 난다면 본래 그 어떤 번뇌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분별심에만 번뇌가 있지 이 법의 성품에는 번뇌가 없어요. 무분별심이라고 하는 분별 이전에 우리의 본래 마음 여기에는 그 어떤 번뇌도 없고 지금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번뇌가 일어나는 매 순간순간 번뇌가 없어요. 우리는 없는 번뇌를 있다고 실제화시켜서 거기 내 스스로 사로잡히니까 그게 뭔가 실제 있는 어떤 괴물처럼 그걸 마왕 파순이라 그래요. 자기 생각 판단 분별 그게 마왕 파순이거든요. 그게 마장이고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마귀 마왕 이런 거 우리 만화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종교에서도 보면 지옥 나오고 지옥으로 이끄는 뭔가 악귀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마왕이 있다면 그 마왕이 있다면 자기 생각 분별이에요. 그걸 빼고 다른 마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바깥에 저는 실제로 귀신을 봤는데요. 스님 아직 젊어가지고 그런 거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워낙 많더라고요. 귀신을 보기로 따지면 제가 더 많이 봤을걸요. 허황된 우리가 귀신을 봤니 영가를 봤니 어쩌니 하는 그런 걸로 따진다면 제가 저도 젊은 날에 오만가지 오만가지 많이 겪었어요. 정말 많이 겪었어요. 귀신도 보고 온갖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실제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버젓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가 아닌데 어떻게 귀신의 실제라고 할 수 있어요. 윤회, 윤회가 있냐 없냐 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이 내가 있어야 윤회할 내가 있어야 윤회가 있잖아요. 내가 없는데 누가 윤회할 거예요? 뭔 윤회가 있냐 없냐를 따질 수가 있어요? 윤회할 주체가 비었는데 윤회가 있냐 없냐 따지려면 내가 있는데 내가 윤회하느냐 안 하느냐 죽고 나면 끝이냐 단멸이냐 아니면 죽고 나도 계속 반복되는 윤회가 있느냐 내가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윤회을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내가 없습니다. 그런 내가 없어요. 이게 연기무화라 그러잖아요. 연기법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생, 인연멸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생겨났던 10대 때 내 몸 내 성격 내 느낌 내 마음 그것과 지금 나이 한 50년 지난 60, 70대 지금 내 몸과 내 성격과 내 개성과 내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은 달라요. 그때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옮겨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말하려니까 또 영 다르다고 하려니까 그것도 외도란 말이에요.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불상, 부단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딱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중도적으로 불생, 불멸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자기 본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삶은 정말 끊임없이 무지목매함 속에 깍깍한 암흑 속에서 이렇게 헤매면서 사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면 되나 안 되나도 몰라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교수가 돼서 학위가 몇 개가 있어도 인생에 대해서는 무지목매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몰라요. 제가 20대 때 제가 20대 때 지방 촌놈이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소초동에 큰 절에서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은사스님 모시고 출가를 했단 말이죠. 서울 소초동에서 출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 뭐 이렇게 대법원 불자회도 있었고 그 소초동의 거사림회가 되게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거사림회도 있었고 그분들이 다들 무슨 사장님 회장님 무슨 병원장님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촌놈 20대 촌놈이 서울에 와서도 서울의 이 빌딩만 봐도 이게 촌놈들은 다 그래요. 서울에 와서 빌딩만 봐도 이게 왠지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이 서울 사람들의 환상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촌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원래가 제가 그때 서울에 출가하러 왔는데 원래 이제 서울 살다가 시골 가서 출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시골 살다가 서울에 출가하러 왔는데 엔사스님 찾아서 왔는데 아니 서울의 빌딩 크기만 봐도 막 압도당해서 이 서울 사람들은 우리와는 생각의 구조가 완전 다를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서울 사람들은 뭔가 수준 자체가 나와는 하늘과 땅으로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에 제일 잘나가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밥 사준다 집에 초대한다 해가지고 몇 번 가봤거든요. 아파트에서 길을 잃을 뻔 했다니까요. 그때 저는 7,80평 된 아파트라는 걸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진짜 그랬던 입장이었는데 그 대단한 사장님 회장님 높으신 분들이 20대 이제 막 출가한 출가해서 행자 이제 막 졸업하고 3위생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와서 인생 고민을 얘기하시면서 사업이 지금 막 사업을 확장할까 말까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여쭤봤더니 사업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제 시골에서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 거예요. 구멍가게 하나 더 낼까 말까 이게 아니고 몇백억을 가지고 뭐 어디다 투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낼릴까 말까 그게 잘못되면 뭐 수십 명의 생계가 뭐 이런 어마어마한 건데 이분이 나한테 왜 이런 걸 물어보시지 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큰 스님 계시는 도량에 있는 스님이니까 그 스님이니까 뭔가 다 아시는 걸로 그렇게 아셨는가 보죠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그런 대단하다고 느낀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 저명인사들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심지어 교수님들 심지어 여러분 제가 20대 때요 우리나라 제일 큰 병원에 높은 자리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 이게 무슨 뭐 그 분야 이렇게 제일 높으신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분야에 수술 최고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 뭐 폐암 내지 무슨 어떤 암 치료에 최고 가는 권위자 선생님이신데 당신이 수술해 준 사람만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근데 당신이 그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 암에 걸려가지고 본인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럼 당신이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아니에요. 그 병에서는 근데 저한테 이제 어쩌면 좋으냐고 상담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즉 보세요. 왜 이럴까요? 충분히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충분히 배운 분이잖아요. 그 분야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만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진짜 인생에서는 우리는 갓난 애기나 똑같은 거예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과 똑같은 거죠.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고 회사에서는 사장이고 회장이고 이래도 회사에서 우리 겉으로 보면 사장님 회장님 하면 출퇴근할 때 보면 멋있어 보일 거 아니야. 영화 보면 그러대요. 문 열어주고 막 이렇게 근데 그러고 본인은 정작 이 회사가 이러다 망하면 어쩌지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이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나에게 달렸는데 하는 얼마나 무거운 짐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안 그럴 거 같잖아요. 거기 들어왔을 땐 멋있고 당당한 거 같잖아요. 실제 멋있고 당당할까요? 우리랑 똑같더란 말이죠. 이 회사 무너지면 어쩌나 이번에 무슨 소송 걸린 거 잘못되면 어쩌나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막 대단하고 위대해 보여도 이 깨닫기 전에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어린 양인 거예요. 쉽게 말해 그냥 똑같은 그냥 중생인 거죠. 동일한 지점에서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내가 병 하나 걸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대단할 것 같은 사람이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높은 자리든 많은 지식이든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대단할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할 게 없더라고요. 대단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얄팍하게 바스락하고 무너지는 것들이더라고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금방 무너지잖아요. 건강 금방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어때요? 무너지려고 하면 한 번에 훅 무너진다니까요. 건강도 너무 쉽게 무너지고요. 그렇게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인연이 다 하면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의지는 건강하고 싶죠. 망하고 싶지 않죠.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인연이 다 되면 인연이 이제 끝날 때가 되면 인연 따라 생긴 모든 것들은 인연의 힘으로 사라져요. 내 힘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힘도 약간 개입은 되겠지만 무수히 많은 중중무진 연기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내 의지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 죽고 싶지 않은데 왜 다 죽겠어요. 누구나 병들고 싶지 않은데 왜 다 병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에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아무리 멋있는 척 하면서 사는 사람도 겉으로 멋있는 척 하는 거지 속으로는 바들바들 떨고 있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연예인들 보면 되게 당당해 보이고 당차 보이고 뭔가 심지어는 좀 너무 교만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로 막 당당하잖아요. 그러면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나 보면요. 겉으로는 딱 카메라 돌면 당당한 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멋있는 척 내가 최고인 척을 하지 않으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 꺼지면 우울하고 언제 인기가 없어질까 봐 두렵고 내가 말이라도 하나 실수해가지고 욕먹을까 봐 무너져 내릴까 봐 얼마나 두렵겠어요.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냐하면 우린 직장은 그래도 최소한 몇십 년 보장은 되잖아요. 그런데 연예인은 보장이 안 되잖아요. 언제 말 그대로 한 방에 혹 갈지 모르잖아요. 음주운전했다 끝이잖아요. 그거야 딴 데도 다 비슷하겠지만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다 아무리 잘나 보여도 척하고 사는 거예요. 잘난 척 센 척 있는 척 뭔가 괜찮은 사람인 척 당당한 척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은 전부 다 부서지기 쉬운 얄팍한 아주 여리여리한 이런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걸 들키지 않아야만 저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당당해 보여야 내가 그 사람에게 베팅을 하잖아요. 사업도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본인 말이 그래요.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다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분 말이 그래요. 이게 사기꾼과 정상적인 사업가의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대요. 예를 들어 건축을 내가 한다 아니면 뭘 한다 이러면 내가 원가가 이만큼인데 내가 이만큼을 먹으면 정말 정직한 사업가인데 이만큼을 먹으면 아주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가 도대체 어느 쯤을 잡아야 되지가 되게 애매하대요. 본인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대요. 또 사람에 따라서 이 정도 일을 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되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너무 고급 기술이라 이 정도는 내가 받아도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내 욕심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상대방도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괜찮고 저 사람은 저만 하면 정직하다 싶은 사람도 뭐가 잘못 걸리면 사기꾼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사기범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를 너무너무 심하게 대놓고 치는 사람도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하면 그냥 그런갑다 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분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런 딜레마에 다 빠져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기가 사실 이것보다 좀 더 심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그분들을 못하겠고 그래서 와 정말 이렇게 참 세상이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현상 세계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아무리 뭐가 많아도 소유한 게 많고 해도 우리는 나약하고 어린 중생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 저 옆집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나 봐요. 진짜 기리린 어린 양인 거죠. 기리린 어린 양인 거죠. 진짜 그렇다고 봐요. 이제 저한테 와서 어떤 분들이 당신은 이명상 저명상 이게 제가 그래서 어떤 명상을 해보셨느냐고 제가 궁금해서 막 여쭤봤더니 저는 보통 명상을 오래 했다 이래길래 제가 알만한 불교 단체에서 여기저기 많이 다녀본 줄 알았거든요. 와 그런데 보니까 불교 단체가 아닌 제가 듣도 보도 못하던 명상 단체가 세상에 정말 많대요. 굉장히 많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1년 여기서 몇 개월 여기서 이렇게 온갖 곳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명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오랫동안 명상을 했고 나름 열심히 했다 물어봤더니 정말 별 희한한 단체에서 다 했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10시간 20시간 앉는 것이 그거 자체가 수행해 전부다 이래가지고 고행 고행 위주의 수행을 또 하는 그런 단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온갖 명상 단체들을 막 섭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체험들을 다 했어요. 이 단체에서 이런 체험하고 저 단체에서는 저런 체험하고 온갖 놀라운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많이 수행을 하고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분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단체에서는 이런 체험하고 저 단체에서는 저런 산매를 체험하고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체험을 하고 희한한 체험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단체에 들어가서 배우기 전에는 명상을 배우기 전에는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신기한 체험을 했잖아요. 한 번 해보지 않은 체험을 거기 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여기 뭐가 있구나. 여기 뭐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몇 년씩 거기서 배우고 그러다가 또 아니라는 게 확실히 지금 또 뛰쳐나와서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올바른 스승을 찾는 게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막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여기저기를 전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분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끊임없는 딜레마 속에 계속 떠돌기만 했다. 왜 그럴까요? 올바른 스승을 첫째는 못 찾은 것이고 올바른 나름대로의 방법론들 온갖 수행 방법들 유의조작의 방법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만 만났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뭔가 얻은 것도 있지만 뭔지 모르게 이게 전부는 아닐 것 같은 그리고 대부분 하는 말들이 뭐냐면 거기서 그런 체험은 했지만 너무 답답한 점들은 거기서 그 수련된 한 일주일 있을 동안은 그래도 좋았는데 나와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니까 똑같지 똑같아진다. 근원적으로 내가 달라진 것 같지가 않다. 뭔지 모르게 나는 똑같다. 그런 체험을 했을 뿐이지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그냥 똑같다.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얘기거든요. 전부다. 전부다 그 얘기예요. 스승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온갖 명상단체 스승들이란 사람들조차 다 본인 스스로가 그런 딜레마에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스승이면 그 얘기 못해요. 그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사람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스승이라는 상이 이제 딱 만들어지게 되면 본인은 이제 배우러 다니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것 같다. 이게 아닌 것 같다. 해서 나온 사람들 또 한 가지 부류는 스승에 대한 어떤 단점을 받거나 내가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스승도 우리랑 별 차이가 없더라. 아니면 실망스러운 걸 받거나 이런 경우도 뛰쳐나오거나 주로가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이것저것 이 수행 저 수행 온갖 것들을 기웃거리면서 이것저것 다 해본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여기저기서 온갖 것들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장점들이 있었어요. 좋은 점들이 있었고 뭔가 많은 도움은 됐어요. 많은 도움은 됐는데 이게 궁극은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야 공부가 아 이것이 공부의 끝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적 한 번도 없었고 또 그렇게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선오록이나 경전을 봤을 때 확연해진다.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은 되고 이런 건 있지만 뭐 확연해진다. 이런 안목이 정말 밝게 선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또 현실이 뭔가 아 이제 더 이상 뭐 현실적으로 사실 본인 스스로 이제 느껴지는 어떤 체험되는 어떤 이런 바가 뭔가 미진함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만나고서 정말 정말 이제 뭐랄까 아 여기서 정지부를 찍어야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이제 들면서 아 이걸 찾느라고 내가 지금까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게 없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이 딱 그렇게 생겼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전에는 계속 도중 사였어요. 어디 길가에 있었던 길 위에 있었던 거예요. 도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찾고 찾고 또 찾고 자꾸 찾기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뭐 완전해진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아직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그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이거구나 하는 여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 이것이구나 라는 어떤 그 확신 굳은 믿음 그런 어떤 그 불태전의 어떤 그 이런 마음들이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저는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서 실제 이게 이게 체험적으로 느낌이 다른 거예요. 벌써 그냥 공부해서 어떤 체험을 하고서 달라졌는데 현실험은 똑같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깊은 안심 깊은 안도감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있고 왔다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전환점 이후로는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안목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나 부파불교나 이제 대승불교에서도 보면 이 견도 수도 무학도라는 깨달음의 단계를 말하는 거는 꼭 선불교에서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파불교 때 소순불교 때부터 견도 수도 무학도는 항상 나오는 순서거든요. 근데 그게 견성과 견도가 견성이고 수도가 견성 이후에 도노후 점수 수행을 그때부터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아보면 나중에 이제 무학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공부가 끝났구나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이제 무학도에 이른다 이런 체계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선에서 말한 거가 똑같잖아요. 근데 초기불교 소순불교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견도 자기 성품을 확인해서 이 견성을 하게 되면 견도를 딱 등득하게 되면 이제 다섯 가지 오리사 오둔사 이런 말이 나와요. 오리사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끊어지는 번뇌들 이 오리사는 견성을 딱 하고 나면 금방 해결되는 번뇌라는 거예요. 단박에 끊어지는 번뇌라는 거예요. 단박에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끊어지는 번뇌가 있단 말이에요. 안목이 딱 써서 안목이 확실해지고 어떤 견해에 치우치는 생각들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 삿댄 견해를 올바르다고 착각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개금치견이니 이런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삿댄 걸 올바르다라고 하는 망상 착각 또 삿댄 가르침을 올바르다라고 착각하는 망상 이런 어떤 견해의 장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안목이 딱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성품만 확인해도 안목이 딱 서가지고 안목이 흐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의 밝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리사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게 단박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안 되는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둔사라고 불러요. 다섯 가지 둔하게 아주 천천히 단박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끝끝내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번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를테면 정서적인 장애 어떤 감정적인 장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다 해도 오랫동안 우울증이 깊었던 사람은 한동안 그런 어떤 느낌이 갈 수 있고 또 뭔가 감정 정서적인 어떤 부분들이 잘 안 떨어져요. 금방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깨달았다 하면 여러분 자식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이런 감정적인 어떤 달라붙어 있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그렇게 쉽게 단박에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견성 이후 오래오래 점수 수행을 통해서 이제 닦아 나가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했듯이 이렇게 오리사라고 하는 좀 쉽게 단박에 해결되는 어떤 이런 번뇌 정도만 해결이 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 하는 수행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어떻게 수행해야 되죠? 어떻게 수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로 설명하니까 그냥 꾸준히 법문 들으면서 그것도 듣고 싶을 때 들으면서 일상생활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삶이 곧 수행처예요. 그전에는 이명상 단체 저명상 단체 계속 다니면서 거기서 힘을 받아와가지고 그 힘으로 이제 좀 살다가 또 오염되면 또다시 찾아가고 또다시 찾아가고 이래야 됐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출가라는 제도가 부처님이 보기에 그 당시 그 사문이라는 출가 제도가 원래 있었어 인도에 인도 제도를 그냥 채택한 거예요 부처님이 부처님이 개발해낸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이 효과적이다 우리 불교에서도 접목해도 효과적이겠다 해서 그냥 채택하신 거거든요 반드시 필수적인 게 아니라 근데 그때 왜 채택하셨을까요? 법문을 들어야 깨닫거든요 오비구 부처님이 오비구 만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깨달았는데 오비구에게 앉아라 참선해라 화도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명상해라 명상복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경전에 뭐라고 나와요? 사성제 8정도 12연기 12연기가 진 그때도 안 간 거예요 사성제 8정도 뭐 3법인 이런 거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법문했단 말이에요 법문 듣고 깨달은 거예요 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특히나 초기일수록 더욱더 나중에 이제 어떤 뭐 사념천이 이런 윗바사나 같은 어떤 명상 방법들을 그 당시 이제 선정주에서 쓰던 방법들을 조금 이제 불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도입을 했달까 이런 느낌이 있는데 처음에 나 법문 듣고 깨달은 거란 말이죠 그렇게 법문을 들어야 깨닫는단 말이에요 자기 분별망상이 삿된 거라는 걸 딱 직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법문을 들어야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면 내가 농사 지어야 되는데 제가 하자 입장에서 법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내 떠돌아다니는 분인데 16나라 수없이 많은 절들을 옮겨다니면서 법문하고 또 떠나고 법문하고 또 떠나고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법문을 들으려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 근데 따라다니려면 제도적으로 출가해서 머리 깎는 게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이고 승복을 입히는 게 이 조직을 관리하기가 훨씬 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방편으로서 출가라는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출가하겠다고 오는 분들을 보면 그냥 이러저러 얘기를 나누다 보면서 아 이분은 출가해도 잘하겠다 이분은 전법을 해도 잘하겠다 이런 어떤 이게 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 출가하셔도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진짜 이 공부가 너무 좋아서 이 공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출가해야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출가해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굳이 출가까지 하시려고 하느냐 지금은 출가해서 바른 법을 깨닫게 해줄만한 스승을 내가 찾았다면 그 밑에 출가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런 스승을 못 찾았다면 차라리 출가 안 하는 게 더 나은 이유는 뭐냐면요 출가하면 출가했다는 상이 생겨요 내가 스님인데 하는 상이 생겨서 세상에는 스님들 중에도 스승이 많지만 제가 자들 중에도 스승이 많을 수 있고요 남자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 같은 앞으로의 시대는요 지그그한 연세되신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젊은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이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러면 진짜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은 깨달음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승복 입고 머리 깎고 딱 있으면 상이 내가 스님인데 하면서 못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런 또 이런 상이 생겨요 상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공부하러 다닐 수가 다니는 게 좀 제한될 수도 있어요 또 스님은 자유롭게 공부만 한다? 그건 아니죠 구속되어 있어요 절에 은사스님에게 절 집안에 구속되어 있어서 네 부엌에서 이래야 되거나 특히나 지금 이게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비구 비구니의 역할이 너무 달라요 그다니까 비구니 스님들은 더욱더 그래요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진짜 당신이 제대로 공부하고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것을 제대로 법을 전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보다는 뭔가 이렇게 전법하기도 좀 제한되는 게 많고 그런 어떤 이게 내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사실은 굳이 출가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출가 안 해서 내가 같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출가를 안 해도 이제는 부처님 따라다니야만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어떤 공부인 어떤 도인들 법문이라도 내가 들을 수 있거든요 언제나 어디서든 내가 마음 듣고 들을 수 있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충분히 익혀가게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가나선을 창시했던 대혜 스님이라든지 원호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밑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주로 편지 왔다 갔다 하다가 깨달은 사람들이거든요 직접 만나기도 했겠지만 요즘 말로 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스님 만나서 법을 묻고 질문하는 거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본인들이 바쁜데 겨우 1, 2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지만 그래도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서간문으로 편지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스님 난 이러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스님이 답변해 주고 그거 읽다가 자신의 공부를 하다가 자기 안목을 밝히고 깨닫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처럼 편지 왔다 갔다 가도 깨달을 수 있다면 이렇게 직접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을 듣다가 왜 못 깨달아요 당연히 깨달을 수 있어요 자신의 발신만 확실하다면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자기가 그 발신만 굳건하다면 언제나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 다음 보면 모든 것이 불사 아님이 없는데 어찌 생각을 거도 좌선해야만 하겠는가 일체 무비불사 일체 모든 것이 불사 아닌 게 없어요 절짓는 게 불사가 아니고요 불사 말 그대로 일사자잖아요 부처님이 일이 아닌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 아닌 게 없으니까 우리가 부처 아닌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전부 다 부처님 일이에요 부처님 일 아닌 게 없어요 우리는 불사 이러면 절에다가 시주하고 보시하고 이러는 것만 불사라고 생각하잖아요 법을 전하고 이런 것만 불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만이 불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것이 불사한 힘이 없다 일체 모든 게 불사한 힘이 없어요 그건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부처님의 일이에요 하다못해 내가 내 돈벌이 하려고 나 자식 키우고 이러려고 돈벌이 하려고 나는 직장생활 하는 것 뿐인데요 그것도 불사해요 연기법을 돌아가게 하려면 일체 모든 존재가 자기 자리에서 정확히 자기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중무진의 연기가 다 내가 밥 한 끼를 먹어도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밥을 먹어도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항상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어느 곳을 가도 그곳에 오래전부터 터잡고 식당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수년 전부터 식당을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식당을 만들어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언제나 바로바로 밥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 복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 연기적인 연결된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고만 사느냐 나 또한 누군가에게 연기의 어떤 톱니바퀴 역할을 해줘요 공장에 톱니바퀴 수만 개가 있으면 전기를 올리면 톱니바퀴 전체가 수만 개의 톱니바퀴가 하나로 돌아가다가 톱니바퀴 하나만 빼버리면 공장 전체가 멈추는 것처럼 내가 이 우주법계의 연기적인 톱니바퀴의 한 부분이면서 내가 빠진 우주 전체가 멈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톱니바퀴를 움직이고 있을까요?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걸 통해서 식당 가서 밥을 한번 사 먹는 걸 통해서 나는 식당 주인을 돕고 있는 거예요 식당 주인은 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는 거예요 동체 대비심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공생관계인 거예요 연기법의 세계는 공생이거든요 함께 살아있는 거예요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있는 관계인 거예요 누구나가 존재 자체가 하다못해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이 우주법계를 살리고 있어요 사람은 나무나 숲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셔서 산소를 내뿜어주고 우리는 반대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주는 서로 교환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숲을 살리고 숲이 우리를 살리고 이러듯이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밥을 먹고 배출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연기작용 속에서 일치 모두를 살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부처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기작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부처작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의 부처로서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생각 하나가 분별심 생각 하나가 그런 전체적인 연기작용이라는 전체적용에서 생각으로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은 나고 나는 내 돈 벌려고 일하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본인은 지금 이미 법신부처님을 살리고 있는 법계의 놀라운 자비로움을 매 순간 실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누구나 누구나 불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처님의 연기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몸으로는 부처님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 생각이 자꾸 이기적인 탐심, 진심, 치심을 일으켜서 음식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익을 내고 좀 더 안 좋은, 좀 더 싼 거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자꾸 그 이기적인 생각 탐진치 삼독을 일으킬 뿐인 거예요 그런데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더라도 어때요? 일으키더라도 그 연기작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언제나 우리는 연기작용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이 진리 속에 있어요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리에서 한 이게 감옥 같아가지고 법이 감옥 같아서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법에서, 진실에서, 진리에서 근데 딱 하나 이 생각만 생각만 자기를 끝끝내 부처 아니라고 나는 진리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살리려는 역 자기 애고 아상을 강화시키는 자기 탐심, 자기 진심, 자기 치심 그것만을 자꾸 강화시키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부처이고 이미 진실이고 이미 불사를 행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만 그렇지 않다고 빠닥빠닥 우기면서 나는 절대 부처가 아니에요 하고 살고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나면 분별이 허망하다는 것에 눈 뜨는 거예요 그렇다고 분별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분별을 다 하고 분별 일어나고 분별을 다 자유자재로 써먹어요 내가 주인이라서 써먹어요 이제는 여러분은 보통 우리는 생각의 노예처럼 생각에 휘둘리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 생각에 휘둘려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생각을 내가 자유자재로 써먹으면서도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각이 TV를 보다가 요즘 사람들은 뭐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큰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폐암이 걸리기 쉽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런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쿵 하고 내려떨어져요 나도 저런 병에 걸리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인연 따라 그런 걸 보다 보면 당연스럽게 인연 따라 마음이 일어난다는 걸 알면 인연 따라 인연생 한 마음이구나 하고 그냥 귀엽게 봐준단 말이에요 그냥 봐주고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붙잡지 않고 흘러가도록 허용한단 말이죠 그거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는 생각마다 일어나는 조건마다 현상마다 전부 다 의미를 개입시켜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겼다고 사라지는 거예요 돈 벌었다가 안 벌었다 하는 거예요 꿈? 이 꿈 꿨다 저 꿈 꿨다 하는 거예요 꿈에 무슨 뜻이 있어요 현실에도 뜻이 없는데 현실에도 뜻이 없습니다 스님 제가 요즘에 갑자기 하는 것마다 잘돼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요? 뭔 뜻이 있어요 그냥 하는 마다 인연 따라 잘되려니까 잘되는 거지 아침이 밝은 게 뭔 뜻이 있나요? 그냥 아침이 되니까 밝은 거예요 인연이 아침이 될 만하니까 밝은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되니까 밝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밝았지만 인연이 또 시간이 지나면 인연이 어두워질 거거든요 밤이 될 거거든요 그건 뭔 뜻이 있어요 갑자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두워질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서글퍼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인연이 그냥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의 특징은 뭐든지 의미부여하길 좋아하거든요 이게 뭔 의미일지를 결론을 내고 싶어요 그 의미를 찾지 않으면 어때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꿈 해몽 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제가 스님들 영업 비밀을 알려드리면 스님들이 꿈 해몽 어떻게 하겠어요? 법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제가 옛날에 배워보니까 프로이드 심리학 그쪽에서 보면 꿈 해몽 하는 걸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 가르치는 걸 배워보니까 그것도 막 100%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런 꿈은 이런 거더라 저런 꿈은 저런 거더라 이렇게 통계 비슷하게 가르치면서 그것도 정확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마다 자기가 살아온 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경험이 좋은 경험인 거예요 딴 사람은 그 경험이 나쁜 경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돼지 이런 꿈을 꿨다 이러면 돈이 생길래나 이런 이미지일 수도 있단 말이죠 딴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자기 분별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꿈은 사실은 자기 분별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남이 어떻게 해석해줘요? 그 사람이 어떤 분별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떤 업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꿈은 사실은 그 사람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그걸 알 수가 없죠 근데 남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안다고 생각하면 오만한 거죠 어리석은 거든지 그냥 이럴 수는 있죠 이제 저도 아는 척해요 가끔씩은 그게 알아서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 이분의 지금 상황에서 이분의 입장에서 이분이 예를 들면 특히나 이제 수행하겠다 마음 공부하겠다고 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그런 데 걸리냐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뭐 이렇게 노부살림들 중에 평생 자식을 위한 기복적인 기도 이렇게 하고 사시다가 뭔가 막 꿈을 꾸셔가지고 막 이렇게 오셨다 이러면 그분들한테는 아이고 꿈 그 의미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작게는 제가 영험 없는 중이 되고 또 크게는 그분이 서운해하세요 스님이 나를 무시한다 너무 홀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아직 이제 공부할 근기가 아직 안 되신 분이라 싶으면 그분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설명해 드리죠 그분의 요즘의 상황과 입장과 조건을 들어보고서는 아 이분에게는 이렇게 해석해 드리면 이분의 좀 더 좋으시겠구나 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짜맞춰서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를 힘들게 할 필요 없단 말이죠 다 그냥 가짜로 하는 말이니까 현실이 가짠데 현실이 연기법이 인연 가합이잖아요 인연이 가짜로 합한 건데 부처님 법이 분별이 무분별이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의미 없는 게 부처님 법인데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의미를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그 의미를 찾으려는 게 분별의 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도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의미를 부여하면 거기 걸리거든요 거기 사로잡히거든요 이게 좋은 거다 이러면 좋은 데 집착하고 나쁜 거다 이러면 두려움에 떨어요 꿈 하나 꿨다고 두려움에 떨거나 꿈 하나 꿨다고 뭔가 내가 잘 될까 하고 신나거나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넘기면 돼요 굳이 어떤 뜻을 찾으려 할 필요가 없이 현실에도 뜻이 없는데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져도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그럼 찾을 필요 없습니다 아무 뜻이 없어요 인연생 인연멸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냥 허용하게 돼요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큰 스님들 어떻게 사신다고 하느냐 하면 그냥 딱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거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거나 하는 목표가 없어요 다들 무슨 말을 하시냐면 인연 따라 산다 인연의 반응에서 산다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없으면 쉰다 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되는 그 고집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사인이에요 일을 쉰 사람 일을 마친 사람 우리도 지금 일을 다 마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을 마쳤다고 해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밥을 먹으려면 밥이랑 반찬을 사야 되잖아요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돼요 일은 마쳤는데 예를 먹여 살려야 돼요 꿈속에서 꿈은 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마쳤어도 어차피 현실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직장생활 해야 되고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고 자식들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할 건 다 한단 말이에요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일을 마쳤는데도 하는 거예요 마친 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집착이 없죠 두려움이 없죠 그냥 하는 거죠 두려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나에게 펼쳐진 삶 자체가 불사해요 부처님 일이에요 내가 바로 부처고 내가 하는 일이 부처예요 귀한 일 천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성자가 된 청소부 성자가 청소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성자가 된 주부 뭐 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는 거예요 평생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밥해주고 성자가 된 주부가 그 일을 하는 게 가장 성스러운 성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당, 절에서 목사, 신부, 스님들이 성직자 그게 아니에요 분별이 없는 사람은 매 순간이 성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매 순간 불사한 일이 없는 것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분별을 쫓아가는 사람은 매 순간이 속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직자들이 목사, 신부, 스님들이 절에서 교회, 성당에서 성스러운 뭔가를 해도 속마음이 분별에 찌들어 있으면 탐지체 삼독에 찌들어 있다면 그건 전혀 성직이 아니죠 이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브라만이 브라만이 아니다 너가 무슨 생각, 무슨 말, 무슨 행동하느냐 말과 생각과 행동, 업이 어떤 업을 짓느냐가 그 사람을 브라만이 되기도 하고 속되게 만들기도 하는 거지 계급이, 계층이 그 사람을 성스럽게 만들거나 속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승복균 머리 깎은 게 스님이 아니고 분별을 조복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공부인이 수행자인 거예요 스님인 거예요 완전히 내가 깨닫지 못했더라도 완전히 분별을 조복받지 못했더라도 아직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이구나 에 대한 굳은 믿음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공부를 내가 끝끝내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굳은 발심을 가지고 이 오롯한 한 길로 끝끝내 내가 한눈 팔지 않고 이 길을 걷겠다 하면 그 사람이 공부인이고 그 사람이 수행자인 거죠 그 사람이 성직자인 거죠 그러나 서산대사가 서산스님께서 그런 얘기만 했거든요 지금의 시대는 가사 입은 도적대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제 몇몇 가지 비유를 들으시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우리 초발신자경문 발심수행장 해가지고 옛날 스님들이 써놓은 글들이 스님들 처음 출가하면 읽는 글이거든요 거기에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스님 생활은 이 스님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수행자가 되면 안된다 하고 경책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불교 교리에 따르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승속이 그 어떤 불의법이잖아요 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이 공부가 귀한 줄 알고 이 공부를 끝끝내 해 맞힐 사람이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겉모습이 있는 이유는 이 절이나 이런 겉모습이 있는 이유는 방편이죠 방편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무시하진 않아야 되지만 거기에 가로막혀가지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어 스님들은 승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공덕을 지은 사람이야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제가 출가할 때 어이없게 출가했다니까요 제가 출가해보니까 뭐지 이게 출가야? 되게 어이없었다니까요 저는 지금 당장 출세할 생각 없고 언젠가 마음 정리하고 이래저래 정리하고 나면 스님께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드리려고 은사심 찾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와 이래가지고 그날 갑자기 머리 깎고 그냥 그날 갑자기 얼떨결에 갔는데 그것도 그것도 제가 지금 충격인데 지금 오늘 갑자기 생자복 입고 있는 것도 충격인데 3일, 4일 됐나? 그 절에 스님들이 별로 안 계신 거예요 절에 이름 많은데 그 은사스님께서 갑자기 내일 아침에 수계할 준비해라 그래서 그 스님들끼리 법당에 모여 앉아가지고 은사심이 저한테 수계계를 주고는 가사를 주시는 거예요 승복을 입히고 우리 절에 제가 공양주 보살님 별 몸목이 없더라고요 이게 6개월 행자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3일 만에 갑자기 스님이 뚝딱 돼가지고 그 옆에 공양주 보살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스님 참 스님 보면서 저는 스님 되기 진짜 쉽구나라는 거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님 맞나 싶은 거예요 이렇게도 스님이 되나? 싶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스님일까요? 아닐까요? 스님일까요? 아닐까요? 부처님 당시에는 보니까 부처님이 출가하겠습니다 하면 오라비고요 계율의식 절차도 필요 없어요 오라비고요 끝 그거 스님인 거예요 바로 머리 깎고 근데 스님 제가 오늘 살다 보니까 안되겠는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 가오라비고요 가는 거예요 그냥 갔다 내일 다시 오면 또 오라비고요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그게 출가인 거예요 거기 뭐 대단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500년이라는 역사를 이어면서 출가하는데 6개월이 필요하고 행자 교육도 필요하고 위의도 필요하고 절차도 필요하고 출가를 할 때는 스님들이 막 여러 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막 어떤 의례의식을 하고 막 연비도 하면서 뭔가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요 그 속에 딱 숙여받는 날 되게 감동스러워요 막 연비하고 할 때 아프면서도 막 감동스러워요 막 발심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장엄을 하는 걸 통해서 의례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심을 돈발하기 위한 어떤 좋은 제도들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건 좋은 방편이지만 그게 전부인 건 아니죠 반드시 필수인 건 아니죠 그 말은 뭐겠어요 그게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부처 아닌 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스님 아닌 바가 없다는 걸 발심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우리는 부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불사해요 여기 연기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순간도 연기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지금 부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불사한 힘이 없는데 어찌 생각을 거도 좌선해야만 하겠는가 어찌 부처가 내가 수행해야만 깨닫는다 뭐 출가해야만 깨닫는다 내가 뭐 계율을 지켜야만 깨닫는다 나는 옛날에 죄를 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이게 망상이에요 죄가 뭔데요 죄가 뭔데 죄를 졌기 때문에 못 깨닫아요 죄는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에다가 사람들끼리 야 이런 건 조금 싫으니까 우리 이거 죄로 하자 정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정해놓고 다 같이 오케이 그거대로 하자 그건 좋은 걸로 하고 이건 나쁜 걸로 하자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 정한 걸 가지고 자기가 그걸 어겼을 때 진짜 큰 죄의를 지은 지옥 갈 사람인 것처럼 사람끼리 정해놓아놓고 그게 왜 죽은 다음에 저승사자하고 뭔 상관있어요 저승사자가 만든 계율이 아닌데 선악이 아닌데 사람끼리 만든 거잖아요 그죠 저승사자가 저 천상세계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야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걸로 하자 한 남자가 두 여자 두 여자가 한 남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끼리 그건 선이야 이렇게 정한 거예요 두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나쁜 걸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건 티벳 같으면 한 여자가 여러 남자 데리고 사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 남자가 삼형제 오형제면 오형제가 다 내 남편인 거예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법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듣기를 이게 옛날에 들어서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일을 가셨던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이제 남자 한 명이 여자를 아내를 몇 명씩 데리고 사는 거예요 몇 명씩 데리고 사는데 옛날에 들은 말이에요 이 남편이 아내가 여러 명 있잖아요 얼굴을 다 가리고 있잖아요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자기의 가장 친한 절친이 절친이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아내 중에 한 명을 같이 자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20년 전에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신기하고 놀라웠고 충격적이었었단 말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티베트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여자가 형제를 데리고 산다 지금 우리 생각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맞다고 하자 했으니까 자기네들은 그걸 오른 거라고 정의 내린 거예요 사람끼리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승사자나 염라대왕은 한국 사람일까요 아니면 티베트 사람일까요 어느 나라 법을 맞다고 할까요 이게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는 게 있냔 말이죠 범죄가 이 나라에선 범죄인데 저 나라에선 전혀 범죄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죠 선악이라는 게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만들어놓은 거 또 똑같은 일을 하고도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뿌듯한 일을 했어 이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큰 잘못을 저지르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 따라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옳은 일을 했어 하고 뿌듯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천당 갈까요 지옥 갈까요 내가 성전 종교 성전을 일으켜서 종교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막 죽였어요 절대신을 위해서 막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 나는 정말 천상세계 갈 거야 그분이 나를 상을 주실 거야 그래서 막 너무 꿈에 부푼 마음으로 왜 당신의 이름으로 막 전쟁을 해서 그때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으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꿈에 부풀어서 나는 천당에 가겠지 하고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래에 전쟁이 나가지고 누군가를 죽이고 나서는 어떤 사람은 너무 큰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죄의식 가진 사람과 막 행복에 겨우 온 사람은 죽고 나서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어디를 보내야 될까요? 도대체 어디를 갈까요? 천상세계에 가면은 교회법을 따를까요? 절회법을 따를까요? 이 나라법을 따를까요? 저 나라법을 따를까요? 분별이 옳고 그름 자체가 우리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분별에서 나온 거잖아요 상황에서 나오잖아요 상황에서 조건에서 나오잖아요 인연따라 나오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낯질을 친구하고 낯질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낯질을 했는데 보니까 막 피가 튀더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니 낯질을 열심히 우리는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옆에 친구 여기 이만큼 찢었단 말이죠 그럼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인연이 인연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이거 자체가 이 현실 자체가 죄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 자체가 나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 마음 속에 자기는 모르는 척 하려 했는데 의도를 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누가 알 거예요 도대체 누가 알고 그거를 염레아대형은 그걸 다 알아서 그런 걸 할 건지 이 소리는 좋은 소린가요 나쁜 소린가요 이게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이처럼 세상의 분별의 세계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 사로잡혀 있는 것 뿐이지 분별하지 않으면 선악 이전 분별 이전에 무분별지 무분별심으로 딱 돌아간다면 그냥 삶 전체가 불사한 힘이 없고 우리의 삶이 이곳이 불극토예요 우리가 극락정토로 죽고 나면 염불 열심히 해서 죽고 나서 극락정토 가자 이거는 말 그대로 방편이죠 말 그대로 방편 아니겠어요 그럼 염불이 뭐가 염불인지 아세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 말씀하신 염불이 뭔지 아세요 염불 염법 염승 염시 염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 염불의 시초거든요 그 염불은 뭐냐면 염하라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내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언제나 염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것에 처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수행자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공부인이다 부처님을 항상 기억하고 법을 항상 나는 삿댓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법답게 살 것이다 여법하게 법대로 살 것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나는 청정한 그 부처님과 법을 따르는 스님들 또 내가 수행자가 되어서 내가 공부인이 되어서 부처님과 법을 따르는 이런 청정한 승가이론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항상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만 지내고 있더라도 내가 그것이 공덕이 된다는 거죠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에 처했을 때 막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을 때도 항상 염불 염법 염시를 하게 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게 된다 내가 삿댓일을 하려고 막 내 양심에 어긋나는 나쁜 일을 하려고 남들에게 안 좋은 일을 하려고 막 도모하고 있다가도 염불염법 염시를 항상 염두에 두는 사람 어떻겠어요 그 계약서 도장 찍으려고 하다가 가만히 불법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진리의 사람인데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이걸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막 그냥 정신없이 막 그냥 사나운 짐승들이나 뭐 사람들하고 막 싸울 일이 처해 있다든지 아마 충격적인 괴로움 속에서 막 사람들이 칼로 나를 찌르려고 한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그 상황에 막 휘둘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그 사람이 딱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게 수리남 그 드라마에 실제 수리남이 실제 그 마약왕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실제 수리남 그 마약왕에게 잡혀가지고 아니 잡힌 게 아니라 그 마약왕에서 그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몰래 아닌 척하고 그걸 뭐라 해야죠 스파이 스파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그 무시무시한 그 마약왕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스파이였다는 게 딱 발각난 거예요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실제 있었다는 얘기나 그런데 그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밝혀지고 발각되고 나서 순식간 난 죽었구나 난 무조건 죽었구나 그래서 그냥 완전히 난 죽었구나 라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죠 순식간 그런데 그 순간 아 나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고 죽은 게 확실하다 이제는 끝이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놓여지더래요 죽고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딱 사라지더래요 그걸 확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차피 죽은 목숨이야 하고 더 이상 고걸할 필요가 없구나 난 어차피 죽은 건데 뭐 하고 그냥 탁 놔버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탁 놔지더라는 거야 어차피 죽은 건데 뭐 그러니까 정신이 딱 돌아오더라는 거야 말장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지가 나도 모르는 기지가 발휘가 되어서 지혜가 생겨나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쳤대요 그래 나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온 거 맞다 구체적인 얘기는 그 기사에 안 나오지만 그냥 어떤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갑자기 생겼겠죠 그런데 거기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얘가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으면 나라도 저는 맞구나 제발 저는 게 맞구나 해서 죽이든 어떻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도 떨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너무 당당한 모습을 보니까 이쪽에서 어떻겠어요 뭐지 제가 처음에는 저렇게 하려고 왔는데 진짜 우리 편이 됐나 아니면 얘가 진짜 내 사람인가 이거를 믿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바들바들 떠는 동안은 그런 기지가 발휘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끌려가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면 산다는 게 우리 관음경 보면 관생보살 봉은품 보면 내 그 얘기잖아요 물에서 떠내려가더라도 관생보살 삶을 염하기만 하면 떠내가지 않고 칼로 누가 죽이려고 찾아왔다 가도 도적대가 찾아왔더라도 관생보살 삶을 염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아까 그분이 한 게 그대로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염불염법 염시 관생보살 염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관생보살 안 했어도 중도를 시천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중도가 현실을 이건 나에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하고 판단하는 건 분별심이라 그랬잖아요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게 중도라 그랬어요 이걸 취하거나 저걸 취하지 않는 취사간택심을 일으키지 않는 거 그럼 지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그 수리남의 그 사람이 그 현실 그 순간 내가 살아야 돼 이런 분별망상이었고 죽은 건 나쁜 거고 사는 건 좋은 거야 이런 취하고자 하는 생각 없이 문득 지금 이 순간으로 딱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탁 내려놓고 그냥 현실을 딱 직시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그게 염불이에요 분별이 탁 놔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염불입니다 부처들 명호를 염해야지만 염불이 아니고 당연히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성당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종교가 없어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일은 그렇게 딱 현실을 있는 그대로 딱 직시하고 정견하게 되고 온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이게 되어버리면 삶을 탁 받아들이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삶을 받아들이게 되면 곧바로 다음 스텝을 받게 돼요 어떤 스텝이냐면 오케이 인정 인정이니까 이제 난 뭐 할까 이게 바로 나오게 된다니까요 근데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했어 오케이 인정 그럼 나 이제 뭐 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을 당했고 억울함을 당했으면 찌질해져요 사람이 내가 왜 세상은 안 그랬는데 나만 이래됐을까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했을까 비참한데 내가 난 이러다가 그냥 죽어버릴까 자살을 해버릴까 아니면 나를 이렇게 만든 저놈들 복수를 할까 왜 나한테 막 이런 게 온 거야 하고 막 온갖 원망하고 막 시비하고 이러느라고 몇 날 며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움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정신 차려서 아휴 이제는 내려놓아야지 방법이 없구나 그제서야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때 그럼 이제 뭘 시작할까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생하다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중도를 실천한다면 곧바로 곧바로 받아들이니까 다음 스텝이 바로 그게 열정을 불사르는 사람이죠 바로 행동하니까 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 공부하면 집착이 없으니까 열정적이지 않고 사람이 게을러지지 않을까요 게을러집니까 더 곧바로 행동하게 된다니까요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더 세진다니까요 온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이니까 삶을 완전히 중도적으로 수용해버리니까 받아들이니까 그 삶에서 완전히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늘 펼쳐져 있어요 이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사실은 본래 깨어나 있고 자기 분별의 극을 자꾸 가두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모든 게 불사한 힘이 없고 우리는 억지로 자선해야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해야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본래 깨달아있다라는 걸 문득 확인하는 데는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법이 필요한 거지 올바른 법을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평생 하신 게 법을 설하러 다닌 거잖아요 평생 법을 설하러 다닐잖아요 부처님은 아니 부처님 일대기를 다 읽어보면 부처님이 여기 가서 연불해라 여기 가서 독경해라 여기 가서 좌선해라 뭐 이런 거 써라 숙제 내가 백일기도 해라 뭐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걸 한 사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할 사람 안 해도 된다 안 한다고 복이 없는 사람이고 한다고 복이 많은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 공부가 쉬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거는 진짜로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공부 그게 깨닫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쉽다고 말조차 할 수 없는 너무 쉬워서 이건 쉽다 어렵다라는 말이 붙지가 않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너무 쉬운 공부가 이 공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항상 이 문별지와 같이 있으면서도 문별지에 관심이 없었고 분별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안경은 여러분을 분별하지 않잖아요 안경은 안경은 그냥 다 비추잖아요 제가 안경 너머로 대상은 사람들을 보면서 평생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경을 쓰고 산다 이랬을 때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은 좋다 저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나쁘다 이거 보고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러면서 안경 너머의 세계를 판단 분별하고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도 좋다 할 때도 나쁘다 할 때도 이 안경은 한 번도 그들을 판단 분별한 적이 없죠 맑고 투명하니까 공성이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안경알을 통해서 세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분별로 보아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판단했던 것만 평생을 초점을 맞추고 살았잖아요 한 번도 이 안경알이 있는 존재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안경알을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경알을 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뭐 쉽다고 말할 수 없죠 안경알을 안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재간이 없잖아요 그럼 안경알을 어떻게 안 볼 수 있어요? 이거 볼 때 안경알을 보죠 이거 볼 때 안경알을 보잖아요 이걸 보면 안경알을 먼저 봐야 이걸 보잖아요 안경알을 먼저 보고 나서 두 번째 짜리에서 이걸 보는 거잖아요 이걸 봐도 안경알을 보죠 이걸 봐도 안경알을 보지 않아요? 이걸 봐도 안경알을 보지 않아요? 뜰 앞에 잣나무를 봐도 안경알을 보지 않아요? 마삼근을 해도 안경알을 보지 않아요? 무엇이든 안경알이 먼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항상 늘 있어서 우리가 한 번도 관심 가져보지 못한 거 너무 익숙한 거라서 너무너무 익숙한 거라서 한 번도 관심 가져보지 못한 거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전혀 아니고 너무 쉬워서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허탈해지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 나면 약간 사기당한 거 같은? 그러면 저래서 왜 저렇게 막 온갖 장엄을 하고 막 삼천대천 세계를 칠부로서 장엄하는 것보다 이 공부가 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공부라느니 하는 그런 장엄이 왜 나왔지? 왜 그렇게까지 뻥을 쳤지 싶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공부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뿐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말로도 부족하구나 그런 말로도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이상은 없어요 삼천대천 세계 온 우주 전체를 금음보와 칠보로 장엄해서 사람들에게 다 날아주는 복 복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복도 아니에요 법에 비하면 손톱만큼의 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은 이게 뻥이 아니더라고요 부처님 왜 이렇게 과장을 많이 하시지 하고 경전을 보면 쉽단 말이에요 1도 과장이 아니에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은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적 측면은 너무 당연해서 너무 쉬워서 이걸 얘기하려고 스님 그렇게까지 막 그냥 유튜브에 뭐 설법을 동영상을 막 800개씩 올려놨습니까 이게 그냥 뭐 언뜻 생각하면 이거 뭔가 이게 마음이 탁 맞는 사람에게는 한 5분만 설명하면 금방 알 것 같은 느낌이 또 있어요 막상 해보면 안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확인하고 나서도 확인 안 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은근히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교 공부 오래오래 한 사람들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깨달음에 대한 상이 있어요 깨달음은 이런 걸 거야 하는 깨달음은 막 세상이 무너지고 눈앞이 사라지고 막 쑥 내려가는 어떤 어마어마한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깨달음일 거야 라는 어떤 법에 대한 상을 쥐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확인하고 나서도 나는 몰라요 이래요 나는 몰라요 이래요 스님 말하는 건 확 이해가 될 뿐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가 돼요 정말 진짜구나 이게 확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는 깨달음만 없어요 체험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체험만 없고 나머지는 다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사실은 본인 생각만 체험 안 했다라는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사실은 이미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뭐냐면요 내가 저것을 깨달아서 얻어야 돼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나면 내가 부처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던 사람이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이걸 얻으려고 막 이렇게 대보고 저렇게 대보고 이걸로도 해보고 저걸로도 막 얻으려고 얻으려고 막 하다가 못 얻다가 온갖 방법을 쓰다가 결국엔 이 방법을 쓰니까 됐구나 하고 이렇게 얻고 나서 아 난 해탈했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방법 저 방법 저 방법 막 쓰려고 하다가 아 이걸 얻어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미 얻어 있구나 해서 저걸 얻으려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통해 그걸 얻거나 끝나는 게 아니라 얻으려고 마음을 가지다가 본래에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구나 본래 구조기구나 얻을 필요가 없는 거구나를 알고 나면 어떻겠어요 얻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겠죠 질문이 사라지겠죠 얻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사라지겠죠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얻고 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도 똑같아요 내가 집착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 행복해진다고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돈을 얻고 나면 난 풍요로워질 거야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하면 난 행복해질 거야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면 난 행복해질 거야 뭔가 나를 행복해질 만한 것들의 종류를 내가 마음속으로 그려놓은 다음에 그걸 얻고 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죽을 때까지 해도 할 수 없어요 왜? 상대방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첫째 내 뜻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됐는데 또 다른 게 안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내 마음과 딱 맞는 우주법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만나요 햇볕이 나는 날이었으면 좋겠는데 비가 와요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요 어떤 게 행복이고 어떤 게 해탈이고 어떤 게 자유자재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하고 내 인생에 이거 이건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거 이건 있어야 돼 하고 온갖 열정을 가지고 유의 조작을 해가면서 노력하고 애써가면서 이건 가지려고 노력하고 이건 없애려고 노력하고 좋은 사람은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싫은 사람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온갖 길을 쓰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젊음을 갖고 싶고 건강을 갖고 싶고 계속 끊임없이 뭔가 갖고 싶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그걸 다 얻고 나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다 얻고 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얻고자 하는 가지고자 하거나 버리고자 하는 취사간택 가지고자 하거나 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문득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대로예요 눈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목전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와요 지금 여기예요 지금 여기가 진실이었구나 아무것도 할 게 없었구나 지금 여기가 완전히 깨달은 자리구나 온전히 갖춰져 있었구나 그래서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끝나지 않았나요? 그렇게 되면 일이 끝나지 않을까요? 바라는 게 없고 기대하는 게 없는데 일이 끝난 채로 이제 놀듯이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놀듯이 하고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것도 귀엽고 놀듯이 인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죽는 것도 에피소드인 거예요 그냥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냥 에피소드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그걸 보는 게 자기지 실제 늙는 게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묘하게 이걸 경험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한 생각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있는 가만히 있고 있는 이걸 바라보는 놈이 있지 않나요? 조용할 때 조용하구나 하고 알고 있고 시끄럴 때 시끄럽구나 하고 알고 있고 내가 나는 몇 살이고 나이가 많고 나는 몸이 아파 그건 한 생각 일으켰을 때 얘기고 실제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그냥 그게 다 허상이잖아요 나이 뭐 이런 거 다 허상이잖아요 진짜 없잖아요 그 모든 것 뒤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아요? 내 나이가 들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보고 있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이 왔다 가지만 내가 나이가 몇이고 난 여자고 남자고 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게 진짜 자기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기가 막히게 쌈박하게 이걸 설명할까 싶은 게 방금 전에 이렇게 설명하면 아쉽고 같다 하다가도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말재주가 안 따라간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라서 그래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으나 아 이렇게 확인한 거거든요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증명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안경알 얘기했듯이 뭘 보더라도 안경알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 지금 여기로 딱 돌아와서 삶을 온전히 허용하며 자유롭게 살겠구나 이것도 맞는 말인데 또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현실에서는 그냥 삶을 취사간택하지 않고 온전히 허용하고 살고 완전히 삶이 허용되다 보면 이제 이 법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득 이 자리와 개합하기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게 훈습 정법에 훈습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